지금 우리 30분까지 모이는 거 아니야? 맞아 아 미치겠네 진짜 출발하시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출발하시죠 이건 아... 그때 우선이 여기 찍고 야 뭐야 얘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아까 문자... 네 형님 어디야? 저 이제 바로 앞이에요 너 오늘 몇 시까지 모이는 거냐? 10시 반 아니에요? 지금 몇 시야? 10시 31분 너 뭐야 지금 몇 백 명이 지금 너 때문에 오늘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? 오늘 다 오셨어 내부 팀까지 가평 휴게소로 와 같이 가요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아 같이 한 번만 봐줘요 다 왔어요 진짜 너 깨 오늘 너가 다 털어 알았어 어 많이 할게요 어 오늘 일하기는 좋은 날씨네요 완전 좋지 딱 그렇지 일하기 전에는 춥고 일할 때는 괜찮고 형 지금 목소리 선 너무 좋은데 형? 나 이제... 드디어 만났다 형은 기방이 기방이 형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끝났어 어? 잠깐만 형 첫 방 보고 지금 느끼신 게 있었던 거예요? 아니 형 댓글 좀 보셨나 봐 아니 상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던데? 나 과후 볼 거 같더라 내가 방송 보면서 불안불안하더라고 아니 오늘...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? 불안한 하더라 이게 평소에 기방이 형이야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낯설 수 있어 이런 모습 반갑다 너무 반갑네 지금까지의 모습은 잊어주시고 오늘이 진짜 비로소 기방이 형의 모습입니다 야 왜 이렇게 안 오냐 경수 야 몰라 이리 써 너 어우 뛰는 거 처음 봤어 경수야 죄송합니다 아 우리 형이 괜찮아 너 이거 논란될 수 있어 아니 진짜로 경수야 우린 널 편인데 28분을 내주면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오늘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진짜 귀엽게 생겼지 얼굴 너무 귀여워서 하루에 많이 진짜 잘 샀다 하루에 잊었네